1. 기멸의 갈랄 자! 기멸의 갈랄 2화입니다 오늘은 기살대가 되고 나서 첫 임무를 맡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맡겼었던 칼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저의 검이 생겼습니다 2. 기멸의 갈랄 어? 오! 흑도가 되었다! 왜지? 빨간색 검이 안나와서 잠깐 화가 났는데요 드디어 미션이 왔습니다 제 2장 늪혈기 자 최종보스 키부츠지 무장 전 녀석이 네즈코를 혈기로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탄지로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인 원흉이거든요 자 이제 네즈코와 둘이서 혈기를 잡으러 모험이라고 해야 되나? 임무를 하러 왔거든요 자 이제 네즈코와 둘이서 함께 기살대 임무를 진행하러 왔습니다 오 오늘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요? 아내가 납치됐다는 것 같은데요?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혈기의 냄새가 자 드디어 밤이 되어버렸고요 이제 지금 여기서 계속 밤마다 소녀들이랑 여자들이 좀 납치된다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히 혈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고지마 혈기가 오오 불인내가 나요 혈기의 냄새가 납니다 이거 태라아 아니 뭐야 이거 조무래기는 가라임만 아야 하 차 차 태미 맞아서 탑 ker 조무래기 나와 나와임만 여기서 냄새가 너무 오지게 나버린다고 너 오 뭐야 뭐에요? 뭐 포켓몬? 디그다도 아니고? 뭐야? 화가 잔뜩 나는데? 쌍둥이였어? 어? 몇명이야? 3명인가? 맞네 오! 우리 네즈코 다 튀어나와서 역시 위험할 때 도와주는 내 동생 1뿔, 2뿔, 3뿔 뿔 한개씩 있거든요? 분열된 상태인가 보네 얘네들 오늘은 제가 휴지코가 되는 건가요? 저 카즈미의 아내인지 여자친구인지 설마 잡아먹혔나? 안돼! 참을 수 없다 네즈코 fighting 니들은 참수다 오케이! 오늘은 네즈코와 협동 공격이군요 나 좀 도와줘! 어 이렇게 나. 도와주는구나 오늘은 휴지코가 간다 음 좋자 yap yap 네즈코 같은 경우에는 혈기가 된 상태이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강력해요 찹찹찹찹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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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술이 좀 궁금하네 찢어 발기기 겁나 쎄다 아 나중에 초피탈기 같은 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호호호호 쫙쫙와봐요 스토리 모드에서는 아직 피탈기를 못쓰나보네요 개방 완전 개방 어 완전 개방 완전 개방하면 훨씬 더 쎄지네 이게 쫙쫙쫙쫙 탈이형 용서 제게지 2개까지 모아놓고 마무리는 해주고 간다 오빠 걱정맞아 지켜줄게 날아차기 날아차기 뿡 메모리 느려 느려 너무 느려 뭐야 밑에 있다 피지코 안돼 오빠 1대1 오히려 좋아 1대1에서 더 강력하다고 난 자 이번엔 1대1 배턴이에요 시원하게 한번 아잠 내줍시다 맨 고고 사롱 2대1 아나 발도 찍고 찢고 마구마구 날려주고 이루 와 찹찹찹찹찹찹찹 헤어억 ели그다 자식 저걸 아야 좀 아픈데 나도 각성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아 오오오어 에라이 내려와 오 cred 개방 너 화나면 어쨌건데 나도 화난다 드디어 오오옷 오오옷 아야! 마무리! 팔꿈치! 뒤꿈치 찍기! 에라이! 어 저 위험한데? 오빠! 나머지 두 명 분열된 애는 언제 잘랐대? 그래 내 원수 무장! 왜 또 왜이래? 아... 이게 또 혈기들에 대한 비밀들도 다 있는데 과거라든지 그거는 이제 또 게임에서 말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그 무장에 대해서 언급 못하게 되어있어요 저주에 걸려가지고 죽겠구만 결국엔 어어... 잡 잡 잡 잡 잡 잡 잡 반지로 나와 합동 공격하자!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아아아아아아 자 바꿔 바꿔 내가 마무리 할게 으흠 칼령 용서 개방! 비틀린 소용돌이 아 이거... 아 저거 밟으면 안되네 그냥 같이 치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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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마무리 각이다 이제 으흠 으흠 썰어? 캬! 흠흠흠흠 흠흠흠흠 아... 일단은 오늘은... 귀여운 제 동생 네즈코와 콜라보 어택이었습니다 아 이거 지쳤네 이게 지금 네즈코는 원래는 사람을 먹고 체력 회복을 해야되는데 어... 인간... 혈기지만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곤하면 이제 잡니다 자는걸로 이제 체력을 회복하는거죠 충격받았다 어떡해 약혼자구나 아... 어떡해 맞아요 칸지로도 일가족을 다 잃었잖아요 너무 잘 알지 칸지로는 가족 전부를 잃었는데 동생 빼고 칸지로는 칸지로는 아... 칸지로는 또 어떻게 또 챙겼네 칸지로는 너무 착하다 이... 비극을 칸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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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무장을 잡아야 돼 부잔 때려잡는다 絶対に許さない!